박스 안해만.. 아 왜 또 내려와!! 이스 제임스 뭐야 침투 뭐야 야 뭐야 쟤가 더 침투 잘해 뭐야 이새끼 뭐야 이야 모드리치 신상끼고 레알 마드리드나 가야겠다 13 토티를 사옵니다 어? 이새끼 몸싸움 미쳤네 다른 의미로 아쉬움을 가득 남기고 레알 접었음 아 레반도프스키 결국 정리했습니다 아이 젖같아서 387에다가 제가 384에 샀거든요 387에 팔자마자 또 개같이 오르더라고 가격이 투자는 박펠레 반대로 게임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리스 제임스 톱으로다가 요즘에 가장 핫한 공격수 근데 충분히 가능해 보니까 잉글랜드 팀케미로 결정력도 올라서 슈팅도 세고 빠르고 그냥 이.. 굴리트 몸싸움도 개쎄 권장에다가 아니 그리고 침투 움직임이 좋던데 레반보다 좀 내려온다는 느낌이면 얘는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가던데 근데 심지어 급여 22고 센터백에 또 라이스 수미를 올리고 리즈의 톱 느낌 한번 볼게요 융글랜드 팀 뭐야? 오오오오오 뭐야? 와 침투 뭐야? 오오오 뭐야? 아아아아아아 와 근데 리스 제임스 거의 뭐 룬인데? 오오오오? 아 쟤 쿠신 개 또라이네 아니 근데 침투가 리얼.. 오오 저거 봐라? 오오? 에에? 아니 이딴게 풀빼? 아니 알아서 침투 개잘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침투 오오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까비 보여줘 아아아아아아 진짜 앤서니 테일러 그만 야 이 쉬워 근데 침투 왜이렇게 잘해 진짜로 이래야 되는거야? 아니 이거 그냥 공격수인데? 아아아아 다리가 좀 짧아서 그런가? Festival 와아아 왔다 잘가시고 오오오' 홍준인 내일 생 일인데 생일축구 한다고 말해 주세요 아 생일축구하고 . 아 아 우와 아니야 요즘에 정발패스도 패스픽 많아 와아 리스 제임스 수비까지 그래 이거 보세 골키퍼가 이런 1대1 찬스 때 각을 잘 좁혀 그래서 저렇게 다리로 디디막는 선방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리스 제임스의 움직임 야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황선홍이 보여줬던 그 움직임이잖아 이거 어? 여기 앞으로 간척갔다가 뒤로 빼는거 드리프트 야 이게 되네? 비교하는 짤 보니까 키퍼 움직임 달라졌던데 이제 이게 꼴대면 여기 키퍼가 있잖아요 1대1 찬스 때 여기서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나 등장 나 강림 너 뭐 돼? 바로 나가버리던데? 요즘에 W 안눌러도 애들이 알아서 슥 앞으로 나와가지고 각을 좁히니까 리어 ZD가 오히려 더 확률이 더 좋아요 에잇 아아 남이하면 괴물 릴러 금카 도레츠카 금카 야 이분 구단가치 얼마야 이거 짜떼겠는데? 이거 안들어가잖아 아아 제가 몸소 실천했습니다 보여드릴려고 엥간하면은 그냥 와아 아크서클 안에서 차는건 잘 들어가는데 약간 바깥에서 차는거에 대한 좀 그게 안들어가는 것 같아 좀 떨어졌음 여기선 잘 들어가거든? 호호호호호 여기서밖에 안들어가 ZD가 요즘에 앗 이게 반칙이 아니라고? 어 저기..야 저기 레바를 왜 잘뛰어? 뭔데? 이거봐 일대일 안들어가잖아 저 근데 몸소 보여주시네 근데 이게 패치되고 좀 지났는데 왜 나는 요즘 더 그런거 같지? 갑자기? 잠수원 패치하나?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쌤 Virus 토론 받아 problematic 5 와 이게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네 패스가 아 뭐야 야 이걸 pk를 안주면 이 세상에 정의는 무너졌다 야 축구에 이제 pk 없어 와 언제 룰 바뀌었냐 와 이거 지렸다 와 보아템 긁어냈는데 방금 어깨로 아이씨 보아템한테 어깨싸움을 이겨버리네 와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이씨 보아템 긁어냈는데 방금 어깨싸움을 이겨냈 아이씨 보아템 긁어냈는데